꿀벌 친구들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큐티하니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큐티하니 하나님을 경애할래요 디모데우서 3장 1절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고난이 생긴대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유혹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가까운 친구여도 배신하고요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대요 괜찮아 나만 즐거우면 됐지 다른 사람의 슬픔 따윈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주여! 주여! 열심히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많은 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윙윙!